다음은 정관희역의 진기주씨 오셨고요. 이어서 베로니카 박의 김재경씨. 다음은 규제주역의 구조성씨 오셨습니다. 네, 역시 또 이름표가 붙어져 있습니다. 네, 이름표와 함께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은 정말 보시는대로 다채로운 내용이 있고 정말 치명적인 비디오도 보기도 했죠. 일단 앉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제가 모실게요. 한 분씩 모시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첫 번째 주인공은 TNT 미디어 1 공부장 조미닉 역을 맡았습니다. 김영광씨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티놉스 이외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방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촬영해 주세요. 가운데도 한 번 손 흔들어주시고요. 손 흔들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살짝 그런 가운데 오시고,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뵙지만 굉장히 좋은 눈썰미를 가지고 계신 걸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눈썰미를 가지고 인사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두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김영광씨는 어떻게 초미 인사하는지 여기서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초미 인사. 네, 손 흔들어주세요. 아, 네. 아, 반가워요. 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 주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TNT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 1 공부장. 이사죠. 정관이 역에. 네. 진기기씨 나와주시고요. 자, 반갑습니다. 네. 역시 저쪽부터 손을 살짝 한번 먼저 준비해주시고요. 손들고 살짝 살짝.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네, 좀 전에 영상 잘 봤어요. 역시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름이 정관이라서 보는 내내 저희 마음도 정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우,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정관이식. 네. 진기지씨가 보여주시는 초민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블링블링하게. 자, 문찍으신 차진기자분들 계실 때는 한 번만 더. 블링블링 다시 한 번 더. 초민 인사. 하나, 둘. 블링블링.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잘했어요.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또 오실게요. 네. 자. 이제 많이 오셨죠? 바로 모실게요. 이분은 영화사 씨네파크 대표이사고요. 베로리카 과학 교육을 연기시합니다. 김재경씨.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자, 제가 큐사인을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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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앞서하는 퍼포먼트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우선 사측부터 한 번 손을 살짝 흥우시거든요. 가운데도. 하운데도. 하운데도 마치. 오른쪽에도 손을 열게요. 자, 베로리카 박이예요. 베로리카 박씨 밥에ession 되니까. 오. 자, 일단 잠깐만 장착을 펼치시고. 예쁘다 사진을 위해서. 딱딱하게 두시고. 자, 재경씨의 초민 인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 들어주시고요 네 끝에서 아주 의자 차결시켜 보셨습니다 고인찬입니다 모시겠습니다 TNT 미디어 모바일 2 본부장 기대병의 교재성씨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역시 저쪽부터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그리고 자, 이제 다시 가운데 보시고 자, SBS 드라마에 나오셨는데 가지고 뵙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단 초면이니까 초면이니까 인사를 하겠습니다. 초면 인사 하나 둘 셋 깜짝이야. 그리고 또 서상씨는 이제 파이팅 한번 우리 드라마를 네, 잘 됐으면 하는 마지막까지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감사합니다.